네 반갑습니다. 자람가족학교 이성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모교육이라는 게 처음 시작이 됐던 배경이 어떠냐면 유아교육학이나 아동학에서 처음 부모교육이라는 개념이 시작이 됐습니다. 유아와 아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때 그 유아와 아동의 환경의 일부로 본 것이 우리나라 부모교육의 시작입니다. 대산으로서의 부모가 아니라 그냥 엄마가 되는 나의 삶의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행복한 것,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부모교육의 시작이고 여러분이 지금 태 안에 있는 우리 아이와 만나기 위한 가장 좋은 준비가 될 겁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 키워요? 아이는? 나면? 제가 키워요. 보통 몇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키워요? 엄마. 두 번째. 할머니를 비롯한 친인척 카테고리가 하나가 있어요. 세 번째. 그렇죠. 다 아시네요. 공부 많이 하셨죠? 어린이집이라는 전문기관을 선택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마지막 카테고리가? 그렇죠. 베이비시터, 도우미 분들을 모셔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가지 카테고리가 있었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좋은 선택은 뭐예요? 응? 할머니? 저쪽에서 가장 좋은 선택은 할머니. 할머니가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엄마예요. 엄마를 선택하고 나면 그런데 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시죠? 실제로 내가 엄마로서 혹은 할머니가 혹은 어떤 전문기관이 도우미 어머님을 부르는 것. 여러 가지다. 나의 최선이고 선택일 때인데 그 어떤 것도 하고 나서 지금처럼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죄책감에도 많이 시달립니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그럼 엄마로서 내가 삶을 선택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럼 제가 여쭤보죠. 엄마는 내가 아닙니까? 이 질문과 죄책감과 고민의 가장 끝에 뭐가 있냐면 내가 양육자와 조력자가 누구인지를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데서 출발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양육을 하고 있지만 나는 누구고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양육을 하는 엄마로서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가 잘 모르는 거죠. 그것의 첫 번째 고민은 뭐냐면 저 지금 화면에 있는 양육자로서의 내가 누구인지 그 일의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모르는 데서 출발을 하고 실제로 내가 어떤 양육자이고 싶은지도 모르는 데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는 혼자 키우려고 기를 써서 힘든 게 있어요. 어떤 관점에서는 물리적으로 내가 이 아이를 어느 만큼 관여하고 돌보는가가 주 양육자의 기준이 되기도 해요.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 양육자는 누구다? 엄마예요. 주 양육자는 누구냐면요. 이 아이의 양육에 대한 선택과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내가 할머니의 도움을 받든 혹은 기관의 도움을 받든 어디의 도움을 받든 내가 누구다? 네 애입니다. 그렇죠? 내가 엄마다. 주 양육자인데 내가 널 어떻게 할 거냐면 세상과 이어지는 고리 역할을 할 거야가 주 양육자입니다. 가장 탄탄하게 이어지는 첫 번째 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 그걸 우리는 주 양육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연결고리를 맺고 조율해 나갈지를 보여주는 것도 나의 역할이에요. 중요한 거는 내 마음대로 이 아이를 키우겠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세팅해 놓겠다가 주 양육자가 아니다. 주 양육자는 누구다? 아이와 세상을 가장 안전하고 강력하게 연결하는 좋은 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일 뿐이다. 자 예시로 한번 보죠. 이분의 고민은 뭐냐면 어머니가 지금 하나하나 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간섭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정선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내가 뱃속에 있을 때도 이 정도인데 아이가 태어나면 간섭이 훨씬 심해지실 텐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요즘 세대의 이런 좋은 교육 방식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어머님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모두의 고민이기도 하죠. 이렇게 하잖아요. 자 나는 누구다? 아이와 세상의 고리다. 자 지금 이 시어머니가 누구다? 세상이에요. 세상. 근데 그 세상이 어땠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것은 다 놔뒀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나 혼자 살면 될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아이는 내가 요즘 세대의 교육 방식을 짝짝짝 뽑아가지고 제시를 하면 나를 잘 따라올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대가 깨질 때 시어머니가 간섭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픕니다. 자 시어머니가 하는 말은 정말 다 내 양육관과 다른 말인가를 시어머니랑 껍데기를 살짝 벗겨놓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머니께 뭔가를 말할 때 불편하고 찜찜하다라는 얘기는 아직 내가 단단하게 서지 않았다는 얘기하고도 똑같습니다. 고리가 너무 약한 고리인 거죠. 그 약한 고리를 원래의 24%, 순도 100%의 금고리로 만드는 방법은요. 본인한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모 역할을 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역할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명료하게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는 누가 키운다고요? 와? 엄마. 그쵸. 본인을 빼면 안 되죠. 부모가 키웁니다. 아이는 부모가 키우는데요. 자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단 둘이서만 혹은 엄마 혼자서만 키울 수가 있나요? 없어요. 누가 도와줘야 되죠? 세상의 모든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아이 하나를 온전히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조력자. 슈퍼 아저씨도 조력자고요. 그쵸? 그 다음에 내 아이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조력자가 됩니다. 할머니일 수도 있고 시어머니일 때도 있죠. 할머니고 시어머니인 그분은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인데 내 마음 안에서 똑같은 말을 하는 그 사람이 할머니로 보일 때가 있고 우리 건우의 할머니로 보일 때가 있고 나의 시어머니로 보일 때가 있고 남편의 엄마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사이에서 나는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있고 관계를 인식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게 시어머니가 하는 말일까? 할머니가 하는 말일까? 좀 구분해서 알아들을 귀를 좀 가져보자. 그러면 양육에 있어서의 갈등이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엄마가 외할머니로서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 도대체 우리 엄마는 지금 외할머니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 내 엄마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 내 엄마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내 엄마이기 때문에 저 정도까지의 역할을 하는 건 과연 당연한 건가라는 거죠. 또 우리가 조력자로 많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이분이 베이비 시터일 수도 있고 어린이집 선생님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를 맺고 났을 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 이런 게 있어요. 본인이 왜 선택하는지를 본인에게 좀 물어보라는 거죠. 여러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데리고 있어도 정서적으로 좋은 지지가 안 되고 내가 약간의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와 이 시간 정도를 분리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정리를 했다면 그거는 본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뭘 선택하는 건가? 남한테 의지하지 말고 선택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낯선 상황들도 있어요. 처음 알게 되는 것들 많잖아요. 그렇죠? 엄마 되고 나서 생전 몰랐던 것만 알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진짜 친해지면 좋을 것들과 친해져 보세요. 내가 엄마로서. 그래서 그 많은 것들, 그 조력자들, 또 많은 조력물품들, 여러 가지 나를 도와주는 것들이 이 부모라는 삶의 긴 여정에서보다 굉장히 고마운 내 편이다. 많은 분들이 조력자와 친해지는 과정에서 그 조력을 해주는 도움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육아 실습서에 보니까 체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거의 책 한 반 권 분량으로 쓴 책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대처하라. 저는 그 책의 이면에 나와야 되는 게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도움받을 자격이 있냐라는 거죠. 나는 그분들의 진심을 알고 있고 그분들의 진심에 대해서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협력자로 초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나도 좀 체크리스트를 해보라는 거죠. 그분들이 직업으로 하시는 분이건 우리 가족이건 어떤 보답을 하고 있고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다 보면 그분들과의 관계와 그분들의 힘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국 누구한테 가요? 이 아이들한테 갈 거예요. 그 아이가 세상과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는 걸 겁니다. 내 아이가 정말 소중하시죠? 사랑받았으면 좋겠죠. 내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대해주고 또 내가 만날 누군가의 아이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나도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대하면 이 아이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내 아이에게 화답해줄 거고 나에게 화답해주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믿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네. 그렇게 그렇게 부모로서의 삶을 준비해 가시면 조금 더 부담도 적고 편안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